양상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랠리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위기를 보일지 양상현의 서브 책임감이 있는 그런 경기예요 떴습니다 김연흥 서브 4대1 앞서 있습니다 숨이 트인데 그러죠 그런 트임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드디어 커졌는데요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김연흥입니다 양상현 건들고 있죠 김연흥 그러나 서울시청입니다 넘어가자 계속적인 지구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 고마워 김연흥 10대3 게임 포인트 김연흥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마무리합니다 김연흥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니깐요 자 양상혜 명점 0대2 렛 럭 자 김연흥 반전이 또 필요한 시점이 김연흥에게 왔어요 자 김연흥 한판 그렇습니다 뭐 개인성적도 그렇지만 팀의 2위 3위 또 때로는 1위까지도 너무 긴장감으로 승관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갔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죠 양상현의 선수가 그런 프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연흥의 반격이 언제 나올까요 자 이번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요 네 양상현 공격 자 김연흥이 다 받고 있어요 지금은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단전 서브드 지켜내며 게임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버텨내고 있다가 네트 석점차 다시 만들어 가는 포인트였습니다 백핸드 스매쉬 양상현 두번째 게임은 끌려가고 있는 김연흥 자 그러나 서브드점 6대9 김연흥 김연흥 공격 맞붙이는 양상현 두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두 팀은 이겨놔야 돼요 둘중에 하나는 서브드 자 서로 그런 번째 게임 첫 특점 자 바로 끌려가고 있는 양상현의 세번째 게임 서브입니다 걸립니다 날것이 없는 그런 세번째 게임입니다 까네티 앞서 있습니다 양상현 접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백 대 백 바로 김연흥 자 아퍼핸드 공격 자 아퍼핸드 공격 자 걸렸어요 자 나갔어요 잘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5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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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8 9 9 6 7 7 7 8 9 9 10 9 10 12 12 12 13 14 14 15 15 17 15 15 15 16 17 18 20 20 21 22 21 감사합니다.